스케이랑 놀랍게 윈트플로우 윈 윈트플로우 엇갈린 갈린 우리 여긴 윈트플로우 윈 윈트플로우 달라져버린 달만 우리 둘 Sunshine on a rainy day 햇살을 담은 너는 지금 어디 있니 The wind blows better 더 바람이 불어 한입두위에 떨어져 내리네 바람 불어와 겨울이 오나 보내 바람 불어와 내 맘을 달래주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려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 바람이 불어 해änge 메모리카드가 메모리카드는 룰 assembled 너무 웃겨. 카메라 만들고. 뭐 하셨나. 왜 이리니. 꺼는 머리 했어요. 괜찮은 물. 집으로. 코로나에 하나에 다 기억나는다. 대략 속에. 2년 가려는. 밝은 머리를. 헤드라보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못 떨어뜨려. 지금. 지금. 왜 쓰레기. 너무. 근데 조심하시니까. 너무. 너무. 근처에. 갑자기. 머리 못 주셨어요. 머리가 어느 시간까지. 뭐 없냐. 빡빡하실 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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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있어요. 저희도 못해. 저희도 못해. 다시 뭐해. 나 집안지. 이제 아침에. 남. 집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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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땐 컨트라스트만 올리면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이거 내가 따라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 공콩이요. 콩. 이제는 여기가 어디죠? 콩콩. 나 진짜 할 수 있어. 지금 여기가 신기해요. 콩.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고 갔었어. 여기 안 갔어. 여기가 어디예요? 뉴. 진랜. 어때요? 민아트 같아요? 좋습니다. 홍콩의 귀여운 담마. 홍콩의 대지 귀여운 담마.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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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저 약간 그루트 같지 않아요? 이끼 안 낀 그루트. 근데 너 왜 이래? 아니 왜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랬어. 아리아. 이 감성 살짝. 그치. 똑같죠? 빨리 가서 외워야 되는데. 아직 못했거든. 아직 못했거든. 머리 길이니까 이쁘다. I know. 그냥 나도 얘 이상한 말이야. 얘 이상? 언니도 이쁘다. 고마워. Thank you, I know. I know. You know? You know? I know. I got it? You got it? I got it. 했죠? 강동원 선배님 스타일인데 이거. 제가 딱 말했더니 용서 언니가 가져가더라고요. 용서 언니가 가져가더라고요. 무슨 준비합니까 다음. 바꿔? 오 예. 콩이 왔어요. 이거 모르게. 이거 모르게. 도라의 왕. 도라의 왕. 연습생 혜진이 보여주세요. 연습생 혜진이 보여주세요. 그땐 더 집에서. 아 이 리듬 있잖아요. 이 덕이 리듬. 불러요. 그냥. 아 너무 귀엽다. 내가 아까 했는데 안 오네. 고양이들은 잘 오는데. 난 고양이 냄새나서 그런가? 아니 이거 꼬모 말고 꼬모 제외야. 꼬모 제외하고. 그때 그 시즌 그리팅 찍을 때. 그 고양이들이랑.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꼬모 키우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렇게 고양이 냄새가 나서 그런지. 길에서. 길에서. 길에서 길냥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온다? 진짜 신기해. 근데 꼬모는 안 와. 그게 더 신기해. 응. 누군지 몰라요. 아 솔라. 안녕하세요. 지금은. 두번째. 첫째 나엘의 두번째 촬영을 왔습니다. 홍콩의. 이. 저녁. 밤거리를. 제가 번일고 있는데요. 약간.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역시. 멋진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발끝부터. 손끝까지. 레드인거. 어. 블루지만. 뭔가. 이거 뭐라 하자. 약간. 반전. 반전을 주는. 그냥 했어요. 지금 이제 별이과 촬영을 하고 있어요. 킬링파트. 저는. 그 부분이 아닐까. 윈드플라워라고. 외치는 부분. 뭐라 해야지. 나지막이. 속삭이는. 부분이 있어요. 윈드플라워. 이렇게 속삭이는. 월요일 하면 안 돼요. 윈드플라워. 윈윈플라워. 윈윈플라워. 윈윈. 묵음처리. 윈. 플라워. 윈윈플라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뭔가. 살짝. 진짜. 별이. 파트도. 약간 별이. 그. 브릿지 부분에. 무심한 듯. 노래하는 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널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 흔하고 흔한 이별도 없었겠죠. 네. 그 부분이. 킬링 파트예요.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 숙지가 덜 돼서. 이렇게 갖고 놀아야. 제 맛인데. 지금 갖고 놀 시간이 없었어. 제가 좀 더 갖고 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싫어요. 아. 제가 카메라를 왜 밀어야 되죠? 언니. 살짝 영화. 그거. 살짝 앵글 이렇게 해봐요. 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외볼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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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났어. 페 코코. 페로. 이렇게 보다. 천. 아직도. λ. 15이 아프지 않나요? 아. 기했어요? 아 이겼어. encaja. 만쟁이. 만쟁. 만쟁. 사려고 털. 엄청 나. 황 sheeen at. 공장이야. 아. 이겼다. 우리 팔까지 갈아와 핸드폰, 데스트, 핸드폰, 핸드폰 데스트, 단정 단정 전기 왔어 전기 왔어 내 목이, 다 덤벼 야야 니가 리더라고 얘가 리더인데 항상 아닌 척해 바퀴벌레를 봤어 바퀴벌레를 봤어 바퀴벌레 아까 이만큼 보이는 거잖아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진짜 둘이 있으니까 체크하기가 안 돼 옐로우 뭐하냐 너? 얘 봐요, 얘 봐요 슥 들어갈 때 온 게 여기다 놓고 척척한 발로 밟았어 척척하지? 슥기 슥기 척척박사 진짜 첨실하워 이게 누구? 이거 이게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이래요 예전에 저희 연수생 때 대표님에 한번 울어준 적이 있어요 대면이 너무 이렇게 스키션이라봐요 아 진짜 있었나봐요 진짜 있었나봐요 진짜 있었나봐요 저희 대표님에 따라오거든요 휴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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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으로 와서 이렇게 됐어 원래 한 이 정도였거든요 이건 아니고 한 이 정도야 아니요 대표님 약간 이렇게 야 이거 내가 지금 어색한데 약간 크로스 돼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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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음악들한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맞아 돌아다니셔요 이렇게 한번 하시고 너무 슬프게 인정하지 너무 슬프게 인정하지 든 그런 짠 뭘 dominate 쇼 grandes 造자 내 이름을 presents 변경처럼 전부는 해적 나의 모습 바다, 바다, 바다 저의 모습 방탄소년단 여기 우롱이 하나 더 주세요 저요? 우롱이 하나 더 주세요 이거야.. 누나가 입대했거든요 저술 같다 예? 당장 못 취했어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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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뭐야? 다른 거야? 물이야? 다른 맛이 나길래? 그래서 놀랬어 꿀 먹고 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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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저씨! 수고를 함께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휴일이 시작해! 휴일이 시작해! 휴일이 시작해! 화이팅! 화이팅! 아, 배불러! 자아! 고맙니다 차롱도 많이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맞아? 진짜? 과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